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조세 캠벨 정말 책춘함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두 분이 사이또 히또리 또 조세 캠벨 두 분이신데요. 조세 캠벨 follow your bliss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를 남기셨죠 희대의 신화학자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워즈 근간이 되는 신화학의 이론을 정립하신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안타깝게 이 책은 또 절판되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바로 그것이다 책춘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한마디죠 파트바 마시 I am that 내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는 한 구절입니다 이 책에서 책춘함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구절들 함께 나눠봅니다 내가 앞에서 했던 말 즉 신비의 경험은 단지 기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 계획을 포기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이란 두려움과 욕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계획을 버리면 빛이 다가올 것이다 캠벨은 자신만의 그 bliss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follow your bliss 당신 안에 있는 지복 천복 그 환희를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사칫 아난다를 영어식으로 번역한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인간적 계획 책춘함의 표현으로 하면 미운 우리 새끼의 계획 애벌레의 계획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 그 상징으로는 애벌레가 기어올라가는 기어서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그 계획을 포기해야 우리가 나비로 날아올라갈 수 있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춘함이 요새 이제 투자 코칭도 하고 있죠 투자는 하나의 그 마음 공부의 수단으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아주 실용적인 수단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함께 이제 코칭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이제 이걸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스켈핑이라든가 혹은 뭐 단기 투자 차트 투자 기술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는 가치 투자 그리고 또 기본 투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단어를 트레이딩 혹은 이것을 투자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트레이딩만큼 마음이 끄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영역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한 정말 좋은 기회죠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오히려 나의 성장에 발판이 된다 하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의식화 해내기 위해서 정말 적지 않은 시간들을 썼는데 그리고 발견한 거는 아 인간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 이유는 무의식을 의식화 해내기가 어렵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것을 보이는 세계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코칭법이죠 게임풀 띵킹도 그런 맥락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실용성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살아낼 수 없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진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 트레이딩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 인간의 무의식 세 가지가 작동하죠 가장 큰 건 사실은 이 캔벨이 얘기하는 바로 이것 두려움과 욕망 이것을 극복하면 수익이 보입니다 그런 근데 이게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니어서 이 무의식을 이제 그 해체해 나가야 되거든요 무의식 속에 이미 코딩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근데 이걸 보이는 세계로 제가 보드게임 게임풀 띵킹을 통해 이제 보드게임을 통해 끌어내듯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불안 이것을 수치화해서 보이는 세계로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하늘의 마음 공부와 더불어 돈 공부 사랑 공부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맥락 안에서 투자하는 특히 이제 트레이딩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닦아가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는가 전구인가 아니면 의식인가 전구가 없었으면 의식도 없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다 만일 스스로를 의식과 동일시한다면 육체는 사라진다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 육체에게 감사할 수 있고 또 육체를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육체는 단지 매체일 뿐이다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발굴물 중 하나인 고대 영지주의 도마보금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 나라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지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그 나라가 아닌 듯 말이다 그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내포는 외연을 넘어서 존재한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동양의 구루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어휘를 사용했다 구루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원숙하게 가르쳤다 즉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을 통해 말하는 의식 양태를 동일시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가 마녀이다 라고 말한 의미는 나는 나 자신을 마녀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도마보금서에 보면 예수가 장작을 쪼개보시오 나는 거기에도 있소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말하고 있는 자를 가르치는 것도 그 신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정말로 그 자신 그리고 정말로 당신 자신을 가리킨다 파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자 여러분 도마보금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강남 교수님 비교 종교학자시죠 오강남 교수님을 통해 이제 도마보금을 이제 좀 더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오쇼 라즈니시의 도마보금 류시아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하셨죠 그리고 또 도올 선생님의 도마보금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성서전통에서는 어디서도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하느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예수가 우리 모두의 존재에 대한 은유이듯이 하느님도 은유이다 도마보금서에서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나처럼 될 것이고 나는 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물리적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말의 기원으로서 근원적 차원의 나이다 장작을 쪼개시오 나는 거기에도 있어 돌을 들어보시오 거기에도 내가 있어 그리고 하늘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 나라가 위에 있는가 그렇다면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 있을 것이다 아래 있는가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하늘에는 누가 무엇이 있는가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하느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은 선불교에서 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인도에서부터 나온 이 메시지는 마치 성관과도 같이 우리를 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표층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럴 거고 제가 봤을 때 경험해 봤을 때 심층 종교적 차원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모든 종교들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 보고 싶은 분들은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과 이제 아까 오광남 교수님이 성혜영 교수님의 스승이시죠 또 두 분이 이제 공조로 쓰신 책 또 오광남 교수님께서 쓰신 심층 종교라는 책들을 참조해 보시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포괄적 시각으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기독교 카톨릭 영역에 있어서 보실 분들은 또 천재 신부님이라고 불리셨던 매튜 폭스 신부님의 원복이론 그러니까 원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죄의 반대죠 원죄는 오리지널 쓴일 텐데 이제 오리지널 블라싱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은 직접 우리 영혼을 향해 말한다 영혼은 그 상징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더라도 그 상징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각적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아니 이것은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종교적 상징들은 모두 이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성 토마스 아키나스조차도 2단 논박대전 1권 5장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그분은 훨씬 높은 곳에 있다고 믿을 때에만 하느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듯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적절치 못하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문제는 여성적 측면이 배제된 남성 하느님의 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양성을 넘어서거나 포괄하는 신성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신적 이미지는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편파적으로 하느님의 신비의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한 것은 1차적으로 모계적 희생자들에 대한 가부장적 정복자들의 우월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점은 모든 범주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재적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존재하며 내가 차고 있는 시계에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종이 위에도 있다 어떤 사물이든지 그 주위의 원을 한번 둘러보면 그 신비의 차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지니는 존재의 신비가 우주적 존재의 신비 아니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신비와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물도 장작이나 돌 동물이나 식물 인간도 이러한 방식으로 신비의 원에 중심에 놓일 수 있으며 경이로운 차원에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명상을 위한 완벽한 보조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기원전 8세기 찬도기아 우파니샤드의 그러한 명상을 위한 말이 나온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혹은 너 자신이 그것이다 힌두교나 불교의 궁극적 의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든 존재의 신비이기도 한 그 신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너, 이건 다우라는 영어 단어를 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너는 다른 존재들과 구분해서 스스로 애지중지하는 그런 개별적인 너가 아니다 보다 깊은 너에 대한 인식으로 이르는 한 가지 길은 이른바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고 보이는 것이 아닌 주체 즉 보는 자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내 몸을 보며 또한 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느낌을 안다 나는 내 느낌이 아니다 나는 아는 자이며 보는 자이다 라고 한다면 다음에 붙다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보는 자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벽 너머로 물러날 수 있다 그리고 열망이 실현됐을 때 네티네티 즉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티 이티 즉 그것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모순어법 혹은 자기 모순적인 진술은 동방의 신비라 부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그러나 서구 신비가들에게도 그러한 신비가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그와 같이 말했다 이란 서쪽 근동 지역으로부터 유래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이러한 개념들을 가질 수 없었고 이단으로 보았다 하느님은 세계를 창조했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구의 신학은 의식을 일깨우고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을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반면 의식의 다른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이 차원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궁극적 신비가 이원론적인 논리와 인거와율 시공간을 초월한다 예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했듯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리고 900년 후 위대한 숲이 한라이도 같은 이유로 처형당했다 한라이는 신비가의 열망을 불꽃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의 열망에 비유했다 밤중에 타오르는 등잔불을 본 나방은 그 불꽃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올라 새벽녘까지 불빛 주위를 맴돌다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날개가 아주 못쓰게 되어버린 것을 보고 나방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마 너는 이제 그것을 보지 못할 거야 이것은 금욕주의자의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밤 다시 돌아가서 유리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아내고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스스로 불꽃이 된다 서구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이처럼 자기 존재의 근거와 하나가 되는 경험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 그보다 창조주라고 여겨지는 인격적 존재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자면 서구 종교는 관계성의 종교이다 피조물 a가 창조주 x와의 관계 related 이제 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a r x 이렇게 그냥 바로 적어놨습니다 반면 동양의 종교에 대한 적절한 묘사는 훨씬 단순하다 피조물 a는 x다 창조주다 라는 동일시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적 사유에서 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수립되는가 유대 사상에 의하면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가능하다 정확히 연대를 규명하기 어려운 어느 시기에 하느님은 유대민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한례와 수많은 제의적 의무들을 부과했다 대신 하느님은 유대민족만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이에 못지않게 배타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도 지상에서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 안에서만 신성이 육화되어 참 하느님과 참 인간이 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성욕신을 기적이라고 배웠다 반면 동양 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한다 가령 크리슈나나 라마 부처는 그저 모범일 뿐이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성욕신의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관계를 수립하는가 세례를 통해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그와의 관계가 수립된다 즉 배타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성화된 사회적 조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배타적인 주장들은 몇 가지 기적들의 역사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유대 전통은 선택된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개시 개념에 의존하며 그 선택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역사적 시간 안에서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서상의 증거에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통도 단일한 성욕의 개념에 근거하며 그 진정성은 특정한 기적에 대한 증거와 교회의 수립 그리고 시간 안에서 교회의 지속성에 달려있다 이 교리들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적이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종교적 상징들이 시종일관, 인간의 내적 자아보다 1차적으로 외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교회 제도나 회당의 번영을 위해서 유리했을지는 모르지만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의 영적 건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인간은 모두 동물로 태어났으며 잠자고 먹고 번식하며 싸우는 동물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또 다른 질서 존재의 신비 앞에서 느끼는 경외 즉 삶에서 느끼는 영적 감정의 뿌리이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롭고 떨리며 매혹적인 것에 대한 경외가 있다 이것은 고유하게 인간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탄생 동전여 탄생이다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회중들에게 했던 설교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해 말했다 하느님이 영적으로 한 처녀나 훌륭한 영혼 안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버지가 영혼이 낳은 독생자가 된다는 뜻을 포함한다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한 가장 훌륭한 일은 스스로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징을 읽으면 역사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직접적으로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은 지구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지구는 은하계에서 탄생했고 은하계는 원자들이 모여서 우주공간에서 응축된 것이다 따라서 지구는 공간의 추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법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 놀랄만한 일인가 철학자 알란 와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지구는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사람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맺듯이 지구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지구의 감각기관들이다 우리는 우주의 감각이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그것이 있다 한때 우리가 믿었던 신들은 적이 밖에 있고 그 신들은 우리들 자신이 투사된 것이다 그 신들은 우주의 신비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야외가 아모리 군대를 향해 하늘로부터 돌을 내던지고 선택된 그의 백성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우주를 이해하고 있다 신화적 언어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대한 체계 안으로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은유들이다 어떤 고정된 특성이 없는 단순한 동물이 인간일지도 모른다 니체는 인간을 병든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또한 남녀 인간들은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수없이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에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특정한 영적 관련성을 지닌다 즉 우리 안에 거하는 신성과 함께 우리가 있어 만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기독교 전통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초자연적 은혜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구원은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일종의 제의적 경험을 통해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령 성내전 중 하나의 세례가 지니는 기능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퍼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는 데 있다 성내전은 불러냄이지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마중물을 붓는 것이지 뭔가를 그냥 부어넣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신은 초월의 범주마저도 초월에 있다 초월 역시 그 대응 개념인 내재와 마찬가지로 사유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초월의 관념을 진지하게 다루는 헤르메틱 전통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것은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지난 세기 인도의 위대한 성자 쓰리 라마크리슈나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냈다 당신은 신에 대해 형식에 따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형식 없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은 신의 인격화에 대한 문제를 매우 잘 건드리는 질문이다 당신은 인격적 신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국 2차적인 질문이며 선택된 영적 놀이에 적용될 게임의 법칙과 관련되는 문제일 뿐이다 생애의 대부분을 인류의 신화 전통을 비교하는 데 소모한 비교 신학자로서 말한다면 한 전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전통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전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모두 서로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인도의 위대한 신 시바의 경우가 그러한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학 체계는 남성 신들의 기초했지만 동시에 여성적 힘들이 남성 신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대립적인 쌍들을 통해 인격화되고 활동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지시한다 여기서 또 다른 게임의 법칙과 마주하게 되는데 흔히 이것은 신과 그의 배우자 또는 처녀에 대한 상징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을 보여주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조합되어 나타난다 때때로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기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내용들을 조명해 줄 수 있다 내가 연구한 모든 전통들 중에서 유일하게 샘족의 종교 전통만이 신성을 절대 타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임의 법칙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어떻게 이렇게 단일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가 어째서 샘족들은 이러한 태도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투쟁하며 살아온 유목 민족으로서 샘족의 전반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인류의 다른 모든 종교 전통들에서 주요 신들은 자연의 힘이나 우주적 신이고 다양한 지역 집단들은 부차적 역할을 하는 반면 유독 샘족 종교 특히 히브리 종교에서는 유난히 주요 신이 종족을 보호하는 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 힌두교인이나 중국인처럼 전자의 신학을 신봉한다면 우리가 믿는 전통을 이 전통에서 저 전통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 제우스라고 불렀던 능력이 다른 곳에서는 인드라라고 불려지며 그렇다 해도 본질적으로 아무런 갈등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브라만이라는 말은 모든 개념들 너머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월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데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여기 이곳을 초월하여 저기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외는 초월이다 야외는 저 위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초월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했던 것으로서 모든 개념화와 사유 그리고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의 궁극적인 신비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인도에서는 여신들의 시대에 그들의 여성적 힘이 되살아났을 때 어떤 깨달음이 생겨났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기 존재의 신비 안에서 궁극적인 신비를 발견하지만 그 신비는 개인의 사고가 다다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그리스어 그노시스 즉 지식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말을 넘어서 신비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묘사한다 때문에 종교적 신비에 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은 은유적 언어이다 은유는 아직 남아있는 신화의 언어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오해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신화는 거짓된 것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거짓말이나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유적 언어를 잘못 읽을 때에만 그러한 오해가 생긴다 모든 종교적 관념들은 신비에 대한 은유들이다 그러나 은유의 외연을 내연으로 잘못 받아들일 경우 상징이 내포하는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오해돼서 나타난 건 원시부족들이 꿈을 꿨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가죽을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쓴다 이런 꿈을 꿨을 때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심층 심리학적 의미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문자라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사람을 죽여서 실제 가죽을 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떤 무엇인가를 은유를 문자 그대로 읽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폐입니다 은유를 은유로 상징을 상징으로 그 심층적 의미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실을 진리를 탐구해가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원논법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상징이다 상징의 함의는 모든 이름짓기와 계산 사고의 범주들을 넘어서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신은 하나인가 아니면 다수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있는 사고의 범주들이며 언서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에는 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하인리 치머의 인용문에 익숙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최상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차선의 것은 오해받는다 어째서 차선의 것은 오해받는가 아마도 차선의 것들이란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내연이 아니라 외연으로 잘못 읽게 된 은유들일 것이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 은유는 종교적으로 신비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예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늘로 간 것이 아니다 하늘 어딘가에 예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엘리아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갔다고 하지만 문자 그대로 천상여행에 대한 기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은유로 표현된 영적 사건들이다 은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은유는 사실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은유가 사실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며 은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실제로 의미를 이해할까 메시지를 포기해버려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농경시대부터 신화의 모든 메시지들은 개인의 삶과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 말해왔다 결국 메시지는 있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은유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화가 자라온 온갖 다양한 지평들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오늘날 우리의 신화를 은유로 표현된 다른 모든 신화들과 연결시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읽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언급했던 순환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부장적 신화들이 힘을 얻게 됨에 따라 모신의 신화들의 압박을 가했다 모신에 대한 신화들은 기원전 7세기 무렵 그리스에서 엘류시우스 신비라는 경이로운 신비 종교로 부활했다 인도에서도 모신 신화의 부활로 여신은 인도의 주요 신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칼리 여신의 다양한 형태들 중 하나가 샥티로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다 그러므로 신화는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며 다시 돌아온다 영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나 자신의 진리와 존재의 영원성을 나의 가능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만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본래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죽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통찰이 태양의 신비 태양의 빛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서구와는 달리 동양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 아닌 공과 자신의 동일성을 내면에서 경험하는 데 있다 즉 경험을 통해 내 안에 흘러드는 것과 나 자신과의 동일성을 깨닫는 것이다 Q&A 형식에서 어떻게 보통 사람이 초월에 이르며 의식은 어떤 구시를 합니까? 사전에는 초월, 트랜센던스라는 말의 두 가지 다른 정의가 나온다 이 말의 본래 분명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지나가는 것이며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것, 비안드이다 즉 초월은 넘어가는 것, 넘어서 있는 것이다 중심적인 물음은 넘어선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신은 초월적이다라는 생각을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신은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임을 뜻한다 세상의 사실을 넘어서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초월에 대한 다른 해석은 모든 개념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초월은 인간 정신의 어떠한 개념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초월하는 것은 모든 개념화, 모든 이름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즉 초월은 모든 이름들과 형식들을 넘어선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초월에 이를 수 있는가 맨 먼저 시를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다 시를 어떻게 읽는지 배워라 시를 읽을 때 반드시 메시지나 메시지의 단서를 얻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월의 경험은 서서히 올 수 있다 초월에 대한 경험에 이르는 길은 많다 의식은 중요한 적극법 가운데 하나이다 의식은 우리가 신화의 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리추얼이라는 겁니다 리추얼 내적으로 영상, 이미지와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면 초월이 다가온다 흔히 담론, 역사, 예술사에 나타나는 예술 작품들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 작품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다 특정한 나이에는 특정한 음악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상상력과 내적 자아를 사로잡으며 우리는 그 음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 음악에서 벗어나고 다른 음악이 등장한다 예술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말을 건다 의식, 리추얼에 관해서 의뢰라고 번역하는 게 단어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의식과 의뢰에 관련해서 부족 사회의 소년 소녀들이 치르는 통과 의뢰를 검토해보자 성인식이죠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언제 소녀가 여인이 되는가 월경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녀가 겪는 기본적인 통과 의뢰의 경험은 무엇인가 전형적인 통과 의뢰에 따르면 그녀는 작은 오두막에 한 주일 동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된다 생명이 그 여성을 사로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녀는 여인이 되고 곧 어머니가 된다 여신의 출연에 대해 말하려면 실제로 여성 영웅의 출연에 대해 말하게 된다 남자나 여자가 개인에 속하지 않고 개인을 도구로 부리는 어떤 위대한 힘에 속한 가치들을 위해 일할 때 그는 영웅이 된다 여인은 생명을 낳는 힘의 도구가 됨으로써 영웅이 된다 어머니에게 양육되는 부시멘족의 어린 소년을 생각해보라 아주 늦게 졌을 때고 소년이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양육된다 소녀와 달리 소년은 결코 생명을 낳는 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생명을 낳는 몸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인은 남자와 관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성이 여성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있다 여성은 생명이다 남성은 생명과 관계하는 한 방식이다 그래서 소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두들겨 맞고 사회적 기능의 도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족사회에서 여자는 자연의 도구이고 남자는 사회 질서의 도구이다 성인 남자들은 소년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고 그들의 몸에 문신을 새겨서 더 이상 어린이의 몸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회봉사를 시작하게 한다 만일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살해되고 잡아먹힌다 결코 자비란 없다 그러나 이런 의뢰를 거쳐 자신들보다 위대한 것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된 세련된 인간들이 나오는 것이다 훌륭한 예술가였던 조지 캣틀린은 1832년 미주리주 북부에서 만단 인디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통과 의뢰들을 지켜보았다 청년들이 가슴 근육에 큰 나무 못들을 받고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나무 못들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여자들이 고통당하니 우리도 고통당해야 한다 브라질의 어떤 부족들은 남성 통과 의뢰를 남성의 월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의뢰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의 도구로 바뀐다 그리고 사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에서도 지혜롭게 이때는 너무 원시적이고 잔인한데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되죠 여러분 아시는 번지점프도 원시사회에서의 성인식에서 유래된 거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부분은 미츠바라는 성인 의뢰로 가는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좀 더 다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책에서 쿤달리니 요가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의 상징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쿤달리니라는 말은 감겨진 것을 뜻하며 인간의 몸속 가장 밑바닥에 실제로 학문 위치에 감겨져 있다고 여겨지는 영적 에너지를 가리킨다 이 요가의 목표는 호흡 조절과 명상을 통해 수습나라고 알려진 척추의 통로로 쿤달리니가 풀려 나오게 하려는 데 있다 그것은 심리학적 집중의 다양한 유기적 단계들을 통해서 풀려나온다 성의 중심인 생식기 공격의 자리인 배꼽 연민의 능력이 열리는 자리인 심장 금욕적 엄숙함의 자리인 목구멍 신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리인 정신 목구멍은 언어활동의 중심이며 좌뇌와 관련이 있다 한편 이미지의 중심은 우뇌와 관련이 있다 심장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소유와 복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운동 예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욕망과 사랑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중심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바라볼 때 마음 즉 심장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악타이오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바라볼 때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젊은 사냥꾼은 개들을 끌고 나가서 신의 물의 근원을 향해 따라가다가 벌거벗은 채 요정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발견했다 그는 네 번째 차크라 즉 여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녀를 부르지 않고 두 번째 차크라 즉 욕망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물을 튀겼고 그는 수사슴이 되었다 애초에 그는 수사슴이었고 개들이 그를 삼켜버렸다 네 번째 차크라보다 아래 있는 단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욕망 아니면 증오의 운동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주말을 심리 분석가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정식 애정에 대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다 그들은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운 이 사람들은 어딘가 나사가 풀린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만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소부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알듯이 교육학에 대해 잘 알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차크라의 문제를 두 번째 차크라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간단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욕망은 더 큰 욕망에 의해 치유되지 않는다 그 해결책은 네 번째 차크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현재 의식 차원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의식 차원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네요 또한 세 번째 차크라의 문제들을 세 번째 차크라를 통해 풀 수 없다 공격으로 공격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인간이라는 동물을 문명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문명화하는 것뿐이다 말하자면 그들 심장의 차크라를 여는 길 뿐이다 만일 그들이 심장의 차크라를 열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명화된 규율의 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그들 심장의 차크라가 열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 빛이 비치고 연민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자비롭게 행동해야 할지 말해주는 그 규율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못된 짐승을 그냥 짐승으로 대해서는 좋은 짐승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차크라 심장의 차크라를 깨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의 감정이며 욕망이 아닌 사랑의 감정이다 그 정신분석가들 가운데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다만 성도착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실로 터널 안에서 바라보는 인간 조건이다 이것은 골반 체계 안에서 처음에 세 가지 차크라 안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장, 마음이야말로 인간성의 출발점이다 이게 하트메스 연구소의 스트레스 솔루션이라는 책 아주 실용적이죠 또 러브코드라는 책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걸 실용적 레벨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화학을 공부하는 것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독단이나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내적 자유를 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준다거나 할까요 여러분 꼭 신화나 이런 비교 종교학 표층 종교 심층 종교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의 마음 공부 영역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함께 전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 필요한데 아직 이 땅에는 그러한 학교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립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소개해드린 이 책들의 지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답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에서 정말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 세 분이 다른 세 분에게 또 다른 세 분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